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입니다. 자, 당신은 진정한 안식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출애극기 특강을 이어나오라고 합니다. 부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산업혁명 때였습니다. 산업혁명. 역사적 교훈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보통 6살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아니면 5살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뭐 노동자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빠르게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졸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계에 빨려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모던타임즈라는 챌린지 플레이 영화를 보면 기계 톱니바퀴에서 도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풍자한 거죠. 원래는 굉장히 잔인한 장면입니다. 아이가 톱니바퀴에 쪄서 거의 뭐 뭉그러져서 죽는 일이 산업혁명에 빌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풍자 만화 시사 만평의 그 만화를 보면 노동자들을 막 쥐어짜요. 자본가들이 쥐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니까 돈이 막 쏟아집니다. 이것이 문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상화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모던타임즈나 아니면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의 삶. 노동자들이 6살에 공장에 들어가서 20살이면 노인이 됩니다. 외모도 노인이 돼요. 노인병이라 하는데 노인이 돼서 그냥 죽어요. 굉장히 단명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리주의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주의자들도 나오고 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던타임즈나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어.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하는 겁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놀게 할 수 없어. 심지어는 여러분 이때 나온 그 커피 있지 않습니까? 커피가 왜 나왔어요? 노동자들에게 주는 음료수입니다. 왜? 졸지 말고 일해. 막 이런 뜻으로 음료수를 줬다라는 겁니다. 또 없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뭘 생각하려고 합니까? 모던타임즈 영화나 자본주의의 문제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뭐가 없다라는 거에요.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쉬는 날이 없이 일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그럼 자본가들은 삶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자본가들은 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인간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돈이 우선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해 보이는 그럼 계급의식에 쌓여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실에서도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배달부나 이런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던타인즈 찰리체플레이 영화를 보면 공장에서 나사를 열심히 돌립니다. 근데 하도 매일매일 나사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분업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분업이라는 것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물건의 가격이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대량 판매와 대량 소비가 가능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찰리체플레이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노동자들의 눈도 나사로 보이고 사장님의 단추도 나사로 보이고 이러면서 사장님들이 자기의 옷을 왜 돌리냐 나사로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도망가는데 토니바퀴소로 들어가서 뺑뺑 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문제점이 인간을 점점 기계화시킨다 라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기계화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출애극기 31장 12절에서 17위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나와 너희 사이에 대한 표징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을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하고 있냐 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주의를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근데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럼 진정한 안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하는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세계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루를 쉬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입니까?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피전물들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형식적으로 지키고 유대교인들이 여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 거룩해야 돼. 거룩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애매모한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니까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구하지도 않고 이게 진정한 시기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슨 주의? 형식주의. 형식에 매달려서 사람보다 뭘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까? 일요일 날 쉬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것만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걸 중요시하는 거죠. 지키는 것을. 내가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도 구하지 않는 거. 뭔가 중요한 노동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서 봉사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힘듭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나면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쳐가고 교회를 지쳐가고 거기다가 반드시 이거 네가 해야 돼. 이런 주의. 네가 안 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 막 이런 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사람한테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화려한 액션과 쇼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는 겁니까?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라이센스를 얻은 겁니다. 교제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출입국께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가 안식하였은 즉 여기서 지금 글을 굉장히 정확하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였은 즉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조주가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하여.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놀라운 말이 뭐냐면 저는 동물들도 쉬라는 겁니다. 그럼 동물들이 안 먹습니까? 그날? 동물들도 매일매일 먹고 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먹고 쉬라는 겁니다. 이 쉰다라는 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안식하는 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직장일도 힘들고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 힘들어한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힘들어한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만나서 기쁨 먹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게 삶의 의미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공동체와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삶의 의미야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교회에 찬양의 의미야라는 데 좀 이걸로 내가 직업을 하고 싶어. 그건 어떻게 되냐면 돈과 하나님의 일이 병행되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직업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화되면 좋긴 해요. 전문화되면 좋습니다. 교회 일도 전문화되면 좋지만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등산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캠핑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힘든데도 합니다. 남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나가서 텐트를 치고 힘들게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등산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등산이 추운데도 겨울에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추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 추운데 왜 그런 비싼 자전거를 타고 100km씩 달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물건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자전거 부품 하나 살 때마다 자전거 옷을 살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게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인스타나 블로그에나 유튜브에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샀는데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나쁘더라 하면서 속에 영상도 만들고 속에 글도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도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이 기타를 쓰고 싶어. 그 기타를 하나님을 위해서 샀습니다. 열심히 월급을 받아서 모아서 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교회를.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기뻐요. 그럼 뭡니까?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회사에 스트레가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스트레스가 다 잊어버려요. 설교 듣는 시간은 다 잊어버려요. 찬양하는 시간은 다 잊어버려요. 진정한 안식을 하는 겁니다. 누굴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인관에 이럽니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날은 나를 위해서 써. 우리는 너무 좋은 사이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쓸 테니까 돈을 줘. 이럽니까? 돈에 대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날은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쓸 거야.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 쓸 거야. 살아가는 연인을 위해 쓸 거야. 그 시간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 쓰지만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아가는 연인처럼 살아가는 가족처럼 내 가족에게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쓰는 겁니다. 손자, 손녀에게 아니면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니면 연인을 사랑하듯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이 여러분에 있듯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성격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자꾸 악한 일을 쫓아가는 거죠. 마귀가 유혹하면 쫓아가고 돈을 쫓아갑니다. 아 나에게 이익도 없는데 내가 와서 예배당에서 왜 찬양이 돼? 이 순간에 우리는 이게 무엇이 된 겁니까?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너 왜 그거 하고 있어? 또 목사님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사님은 너네 왜 중고등부 그것밖에 안 돼? 숫자가 왜 부흥이 안 돼? 초등학교 왜 부흥이 안 돼? 그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격 충만한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스트레스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돌아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삶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다. 나는 여행을 다니면서 글 쓰는 게 너무 좋아. 돈이 안 되는데도 그걸 막 해요. 하다 보면 또 그게 돈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더 즐거운 거죠. 삶이 바뀐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도 열려 있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아서 시작했는데 내가 이게 일이 되나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캠핑 유튜버 캠핑을 했습니다. 근데 유튜버도 촬영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구독자가 늘어나고 점점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이게 스트레스화 되는 거죠. 취미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점점점 뭡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게 직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사람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 그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그게 삶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예배당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이게 삶의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게 삶의 의미야. 주일 날에 너무 기다려져. 일주일 동안 일하는데 주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게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예배당에 가면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를 하는 게 너무나 재밌습니다. 취미생활처럼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여러분들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 신이라고 얘기한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주에 빠지다 보니까 형식주에 빠지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과 별개로 형식주에 빠져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형식주에 치닫고 있지 않는지 어차피 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너무나 스트레스지만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라이센스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이 날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출애국인 14장은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가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 날은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 날은 더럽히는 죽일지며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생명을 아사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뭘 주었습니까? 희망.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희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뭘 심어줬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뭘 얻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돼요. 여기도 대대로 펴직이니 라이센스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라이센스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라이센스를 얻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하나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진정한 뭐가 되는 거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관의 교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아픈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소망삼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이 함께할지어다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울림교회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 말씀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영광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